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19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흑석선생으로 불리우는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전도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저희 조갑제TV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소설 쓰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뭐 이런 대목이 있죠. 윤석열 총장의 시작도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권력에 조국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조직은 대단히 사랑하는 윤 총장이다. 먼저 칼을 뽑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로까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하니 당시만 해도 역심까지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분의 글 쓰는 스타일이고 언어 습관입니다. 보시면 무슨 조선시대 활극을 보는 느낌이죠. 먼저 칼을 뽑았다.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역심까지는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참 유치찬란한데 이분이 자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죠.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났는데 당시에도 이 김의겸 의원이 어떤 논평을 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어코 피맛을 보려는 무리들에게 너무 쉽게 살점을 뜯어내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분 참 이런 소설 쓰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제가 아주 기억하는 이분의 잊지 못할 논평이 있습니다. 그 논평을 들으면서 이분은 기자를 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80년대 운동권 감성으로 충만한 얼치기 시인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2018년에 리비아에서 우리나라 남성 한 분이 리비아 민병대에게 납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의원이 리비아에서 무장 민병대에 우리 국민이 납치됐는데 그 논평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얼굴 색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다친 것은 없어 보여 참으로 다행이다. 동영상을 보니 거친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가족을 지탱해 온 아버지의 책임감이 느껴진다. 그가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몇 모금의 물로 축이는 모습을 봤다. 아직은 그의 갈증을 국민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조국과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그를 납치한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라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 줄기 소나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납치돼서 생사가 오가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감상에 가득 찬 유치한 이런 시 같은 이런 논평을 내기 위해서 이분은 고민을 했겠죠. 논평의 부적절함을 제외하더라도 이분의 글이나 논평을 보고 있으면 아주 80년대 운동권적 감상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장되고 화려한 수사를 쓰죠. 조국 전 장관의 글 스타일과도 굉장히 비슷한데 아주 쓸데없는 비장미가 넘치고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차지만 굉장히 공허하죠. 그래서 뭐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안녕 아주 80년대나 통했을 법한 이런 글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참 시인이나 소설가로 머물렀으면 참 좋았을 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분이 한겨레신문에 기자를 했으니 그 기사 내용이 어땠겠습니까? 뭐 아주 대표적인 오보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최서원 씨가 다녔던 스포츠의학센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사지센터다 라고 왜곡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기사 제목이 이랬죠.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 장이다 라고 이런 기사를 달았었습니다. 완전한 사실 왜곡이죠. 이 마사지센터라고 불리웠던 곳의 정식 명칭은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사지센터 장이다 라고 칭했던 정동춘 이사장은 스포츠의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서울대 사범대 체육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 서울대 강사를 거쳐서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교수까지 지냈던 스포츠의학 분야의 아주 전문가인데 그런 사람을 마사지센터 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이 흑석선생 김의겸 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기자보다는 뭔가 소설가나 시인이 더 어울릴 법한 이런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빗대는 이런 글을 썼으니 그 내용도 짐작이 되죠. 아주 소설 같은 이런 글. 그래서 이 글 중에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만 해도 역심까지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표현에서 아주 굉장히 웃었는데요.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역심입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 흑심을 품었던 이 흑석선생 김의겸이 네 윤 총장의 역심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아주 비웃음을 보냈는데요. 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시면 이 역심 부분을 지적하는 조롱이 참 많았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와 역심 크크 돌았네 진짜 박정희 전두환 독재라고 욕하던 것들이 지들은 무슨 조선시대 왕정시대 살고 있네 저런 거 보면 쟤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친북 반정부 운동을 한 거라니까 네 이런 조롱의 글이 있고요. 네 아주 점잖은 댓글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지 결코 대통령이 아니다. 무슨 왕정시대도 아니고 역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라의 해가 되면 대통령 따위는 언제든지 가차없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다. 그런데 뭔 소리인가? 윤석열은 헌법과 국민을 충성하는 사람이지 5년 계약직인 대통령 따위에 충성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역시나 마지막 조롱글 보시면 역심이란다 크크 진짜 이것들이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 문재인이 왕이냐? 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이 역심을 품은 게 아니라 진짜 충심이었다. 라고 지적하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조국을 도려냈다면 명의 아닌가? 암세포에 고맙다는 권력자에 맞서 범죄를 파헤쳤다면 국민에 대한 충신이고 흑석 김의겸 선생 아니 그러하오? 김의겸 의원 주장대로라면 윤 총장이 조국만 어떻게 도려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말대로 했으면 정말 윤 총장의 말대로 따랐으면 이 문재인 정보로서는 훨씬 더 좋았겠죠. 지금처럼 망가지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그 주장대로 하더라도 역심이 아니라 이건 충심이었죠. 또 다른 댓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물 도려내자고 한 건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닌가? 윤석열이 언제 사람한테 충성한다고 한 적 있었나? 이전 정권에서도 지금 정권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정치질 안 하고 열심히 일한 몇 안 되는 관료 같은데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귀한가는 조선시대냐?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이분 아주 극적으로 의원 배지를 다시더니 아주 충성 경쟁하듯이 이런 글들을 쏟아내는데 굉장히 유치하고 아주 듣기에 민망한 글이 넘쳐서 어쨌든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네티즌들의 반응 보시면 어떤지 짐작하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